오크 양팩 오오.. 우아아아 theology 오오오오오 어워 어 남자 아우 오늘은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어? 너 직병으로 갈거야? 어? 왜그래?? 왜? 지산 두 번 고쳐 한 번 올겨울에 한옥으로 올라가기로 했는데 아 시야가 확 트였네 이제 안녕하세요 시야가 트니까 좋네 자 유투로 하시고 다음 칩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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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해모링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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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다운 조심하세요 자 이제 뉴트로 하시고 어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와 깜짝이야 야 이 목다람에게 교수형하고 좋게 놨어 아이 잘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삐뚤어져요 바퀴 막 무슨 점프같은거 하려고 막 이의적으로 흔들지 마요 그냥 아 이거 시야가 좋아서 오오 오오 이런데 해머링 해머링 서가지고 기압이 좀 내려놓고 서가지고 타는거 서가지고 와 와 와 어시 고우 고우 ㅎㅎ흐흐흐 흐흐 흐 아 왜 내렸다가 고객님 저게 무서워진다 형 그 꼴창으로 살살 내려가요 옆에 사선밟지말고 아니면 아예 저 오른쪽 위로 올라가던가 이정장대 점점 장two 퍼포먼스 어 고맙습니다 오오오 그거 저번에 끌고 내려오는데요 가요 가 가요 가 가요 아부다 찍을게 형 가 가 가 가 가 가다가 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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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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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럚и이. 에에에에에에